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맥크리 솔저는 에임 잘 맞추는 것밖에 없어서 에임 연습을 하셔야죠 자 기다리다 돌아가시겠네 츄츄츄츄 라이크 에피 맥크리 가요 왼쪽 왼쪽 디디디디 오른쪽인가? 오른쪽 오른쪽이네 맥크리 에피 2퍼즈 솔저 필 맞아요 우리 2층 먹는데 솔저 있어요 혼놔 2층에 1층에 3층을 1층에 3층에 2층에 5층에 2층에 2층에 3층에 2층에 2층에 4층에 3층에 아 이건 실수로 컸다 아 통로 조심하세요 통로 황황황황황 백돌 저 궁 있어요 이제 저 비트 쓰면 들어와요 아군솔저 위치 한번 파악해주세요 저 맨 뒤 있어요 맨 뒤 이.. 좀만 빠져주세요 너무 합시다 뒤에 리퍼 리퍼 리퍼! 위! 도대체 뺏어 나가야겠는데? 너무 악해 느낌 아닌가? 약간 내려가서 악해요 시간만 끌게요 일단 시간만 왜 이럴까? 시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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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간만! 설교 방향 수리 도링협 제! 뒷뒤! 이었 050파? 나이스 나이스 아아 못 올라왔지 화물, 이제 화물 빌터줘요 트레이서 조심하세요 화물 빽돌, 빽돌, 빽돌 거기 막을 단계 지났어요 이제 라인 개피고 그 리퍼 보내요, 내가 잡을게요 그냥 팔아옵 팔아옵 일로와요 라인 적 라인 궁잉 2층에 로드오그 안 돼 안 돼 여기 다운다, 가운다, 가운다, 가운다 서버시 한 번 밀까 여기? 도와줘요? 형태생양 깔렸어요 너무 억을 많이 끌렸다 근데 거기 파라 프린지 상태 다 죽는다 뒤에 트레이서 못 속 걸렸다 비행기 먹을게 비행기 전술 조직력 준비 완료 자 지금 맥크릉트에 맞춰되어 지금 맥크릉트라고 해 맥크릉트라고 해 내비치고 시원하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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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쟀다. 아, 쟀다. 아, 쟀다. 아, 쟀다. 하늘에서 장이가 되신대. 미니나 주야 몸을 맡겨라. 미니나 주야 몸을 맡겨라. 그가 까비가 돌아다. 아이고 아깝다. 하, 까비 까비. 흠 스웨이크 공씨 나이스 이리 맞아 하라겠지 미쳐올까 비리퍼 왼쪽 트랙컷 왜 이렇게 해요? 오케이 잘못 눌렀대요 하면 이해해줘요 잘못 눌렀대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1분 오른쪽 위에 파라 프리즌 파라 반피 반피 나이스 감사합니다 갑옷 지켜요 갑옷 지켜요 트레이저 보험 조심하세요 자리잡아요 포지션이 나오나가 끌어드려요 저 에이맥 있어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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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에이맥 저 에이맥 저 에이맥 라인 컷 저 에이맥 저 에이맥 도 Hey 저 performed 이역 음 Martine 님 지 뭐